음악 그만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두운 둘만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유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참가자들하고 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1등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션은 탑 슈퍼모델인 저와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정말? 주어지는 아이템을 활용해 아방가르드 패셔나블 네오컬처한 화보를 완성하면 됩니다 야 멋있다 음...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찾는 감정은 자유분방인 것 같고 그걸 잘 표현하는 지망생이 이길 것 같아요 사진 촬영은 포토그래퍼로도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하... 잔희 씨가 맡아주시죠 드디어 잔희 님께 아텐션! 아텐션! 플리즈 이번 유닛 배틀 미션에서 가장 아쉬운 결과를 보여준 팀에게는 파이널 미션에서 페널티가 있을 예정이니 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야겠다 꼴등만 하자마자 첫 번째로 저와 함께할 유닛은 바로 아 떨려 네 맞아요 김도영 씨 와 나 근데 좀 섹시하다 미쳤다 첫 번째로 저와 함께할 유닛은 바로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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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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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군이 제가 SNS 상으로 봤을 때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갖고 있구나 도영 군보다는 태용 군에게 좀 더 가산점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끝났어요 야 야 끝났어 됐어 됐어 우리 준비 다 했어 시작할게 시작 뒤가 멋있다 오 쟈니 봐봐 태용 씨 얼굴 안 보여요 태용 태용 일로와 일로와 Fierce 이건가? 이건가? 나왔다 네 맞아요 김도영 씨 포인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요 관심 없어요? 와 약간 좀 난해하네요 아니 근데 검은색에 핑크가 포인트네 도영 씨 입술 매력적이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저런 게 멋있게 나와요. 움직이는 거. 근데 저런 게 사진에서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 뭐 나 저렇게.. 아.. 와 나 근데 좀 섹시하다. 미쳤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자신감. 자신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자존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유닛 유타 앤 마크. 아 이 팀은 이겼다. 어떻게 할까? 일단은 첫 번째. 얘들아! 얘들아! 18초 남았어. 봐봐. 상의 18초 남았어. 아니 생각을 해봐. 생각해봐. 파랑 우산이 왜 있어? 파와 우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뗄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거를 또 신선하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조합이자 멤버였던 것 같아요. 파랑 우산이 왜 있어? 파랑 우산. 파산. 야 일단 빨리 와. 프리산 하자 우리. 프리산 하자. 유타 씨가 이쪽으로 오세요. 나와 찍는 건 정말 영광으로 알아. 봐봐. 공연이 졸리고 기부했어요. 홍웅 씨가... 홍웅 씨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나와 찍는 건 정말 영광으로 알아. GO! 이번에 약간 초명적인 파라고에서. 냄새나! 좋아 좋아. 표정 표정. Close up close up. 뭐야 뭐야 다 가까이 뭐야. 뭐야 파자이크? 파 모자이크? 좋아 좋아. 굉장히 졸리고 지루했어요. 아우! 어 좋아 좋아. 아우!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아우! 아우! 마크 씨는 시도하려는 자세는 좋았지만 유타 주망생이 좀 더 임팩이 있었어요. 정말 아티스틱하고 느낌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언제나 퍼펙트한데 정우 씨가 좀... 정우 씨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좀 예상치 못한 각도를 취하시는데 그 속도에 맞추는 게 좀 어려웠네요. 아우! 오 마크! 마크 좋아! 좋아 좋아! 어 뮤지컬이다 뮤지컬! 약간 망했는데? 정우 형 파전! 파전! 어 좋아 좋아! 다리 뭐야? 다리 뭐야? 파전 파전! 치명적이야. 아 좋아! 웃어 웃어 웃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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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제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는 것뿐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재밌게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괜찮은데? 감성이 있다. 컨셉 확실한 게 재밌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유닛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태일, 재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팀워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팀원 조합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중구난방 스타일로 갈 수 있었지만 저로 인해서 좀 하나로 뭉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때를 밀 거고 형은 여유 있게 때를 마시면 우린 열심히 때를 밀니다. 정우 씨 정우 씨! 오늘은 정말 크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걸 활용하란 말이에요. 연결! 엠파스 연결 어때? 연결을 엠파스! 이번 컨셉에서는 내가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런 걸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Where I am, Who I am. 들어갈게 바로. 오케이. 좋아. 와우. 이거다. 와 이거다. 진짜 이거다. 섹시. 와우. 섹시 섹시. 와우. 오 마가. 와우. 섹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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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선 보여줘. 와우. 와우. 좋아. 연호다. 나왔다. 나왔어. 같은 주제를 줘도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창의력. 에너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해찬 이리로 나와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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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좋은데? 아, 역시 아우라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되더라고요. 신우 형이 굉장히 세요. 우와. 좋아. beautiful. fierce. 와 이거다, 이거다. 좋은데요, 여기? 어, 여기 좋은데. 하나하나가 저에겐 좀 영감이 없고 그래도 좀 많이 본받아서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여기다. 더 보여. 여기 한 번 다 보여. 어, 뭐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촬영은 제가 오히려 정우 씨를 살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덕분에 좀 큰 힘이 나는 듯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좀 더 해, 찍혀라. 충분했어, 충분했어, 충분해. 그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으로 가장 1위 실력이 좀 잘 안 되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이 좀 많이 담긴 그런 그런 자닛들 언젠가 망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인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느꼈어요. 내가 메인이 안 되어도 다른 사람이 돋보임으로써 메인이 될 수 있다. 와, 나 예술적인데? 헐, 미쳤나 봐. 이겼다, 이거. 이 팀 잘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각도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다음으로 가장 1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아,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찍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데 형? 눈 하나 가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그런 건 괜찮네. 생대파 안 맵나? 근데 설렁탕에는 생대파지. 난 진짜 맛있는 설렁탕 먹고 싶긴 하고 스토리텔링이 좀 묻어있다고 할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 다 골랐나요? 예. 오, 잘 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A컷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팀의 A컷은? 태형 얼굴 안 보이는데 태형 얼굴 안 보이는데 아, 저는 저 고무장갑이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고무장갑이 포인트인데?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태형이의 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립색이 포인트인 게 도영이가 잘 표현했고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쁘다. 아마 네이처리 퍼븅일 거야. 와, 역시 정음 밖에 안 보인다. 그걸 노린 거죠, 저희는? 맞아요. 저희는 사이드 메뉴고 메인 띵은 이제 정리적. 첫 번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오디션의 큰 의미를 보여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와, 멋있다. 이 사진입니다. 저게 뭐야? 아니, 그 작품을 설명해줘. 저 왼쪽에 계신 분은 미안한데 작품은 그냥 열려있어요. 열린 결말. 네. 제가 스스로 설명하고 싶은 게 낫고 그나마 두 번째가 조금 견제인데 사실상 견제가 되나 싶어요. 이게 좀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진에서 성품이 제일 잘 쓰였고 표정들이 뭔가 친구들이랑 같은 그 혼란이 있어서 정우 약간 정우 약간 놀랬는데 정우 약간 놀랬는데?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약간 구성이 있네. 허비랑 콘센트야? 제 목도리가 사실 백타올인데 저게 사실 여러분 백 가방이 아니라 전선이에요. 어 전선이 같애요. 나 가방이 아니라 나의 가방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야. 가방이 아니라 전선이에요. 세일이 형은 입에 뭐 물고 있는 거야? 양말 물고 있는 거야? 부왕 뜨는 거예요? 부왕 뜨는 거예요? 입에다가 부왕 뜨는 거예요? 입에다가 좀 부왕을 아 근데 우리 팀이 제일 그게 있네. 첫 번째 팀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정우 씨 얼굴이 잘 안 나오는 게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 일부러 제 얼굴을 안 비췄어요. 그 화면 속에 우리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구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교감을 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구나. 목도리 아이디어 좋다. 아 근데 초록색이 약간 좀 자기 주관 좀 샌 것 같아. 아 그게 포인트였어. 왜냐면 정우가 메인인데 그 사람 혼자 뭔가 뛰려고 하는 모습이 좀 얄미웠던 것 같아. 실력이 좀 잘 안 됐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되게 이렇게 재현이부터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 어 그게 포인트였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구성이. 아 근데 이 팀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미 나는 찍을 때부터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나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이 될 수 있다. 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지. 연결이 포인트였어. 역시 프로구나. 아 역시 연결이구나. 아무래도 태일 씨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잘 맞았다기보다는 제가 잘 맞춰줬던 것 같아요. 웃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면 여기는 다 만지고 있는데 이분 한 명만 안 만지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본인도 연결하고 싶다라는 이 감정이 근데 그렇게 마시면 커피 다 흘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아직. 순수. 연결이 되는 순간 아 커피는 이렇게 마시는 거야. 저는 오히려 자니 씨가 좀 견제가 됐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찍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지겨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중인 거죠. 커피를 넣는 거죠. 커피를 뿜어내는 거예요. 제일 아쉬웠던 팀 선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팀은 두 번째 팀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나도 똑같거든. 파이널 미션에서 페널티를 받을 주인공은 마크, 유타, 정우우 팀입니다. 과연 어떤 패널티일까요? 기대되시죠?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애드립하지 않으실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파이널 미션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리스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어리스트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고 서로 또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제 위치까지 오기에는 아직 무리는 무리 아닌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이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뛰어넘어 설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 씬에서 너무 제 입으로도 말이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걸 우승후보는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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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저의 이런 센스 저의 타고난 감각 문화가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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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문화가 더 빠르게 문화가 더 빠르게